2020 트로트 어워즈 가왕상 공로상 남진장로 새에덴교회 해병대 전역 월남전 참전용사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샬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남진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입니다. 전남 목포에서 목포일보의 발행인이자 제5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문옥의 늦둥이 겸 차남으로 태어난 남진은 부유한 환경에서 어린 시절부터 연극과 음악에 심취했습니다. 2020 트로트 어워즈 이관왕 트로트 어워즈 가왕상 트로트 어워즈 공로상 남진은 10월 1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7홀에서 진행된 TV조선 2020 트로트 어워즈 공로상을 수상했다. 안성기는 트로트 대축제 장에 초대되어 영광이다. 음악과 난 떼려야 뛸 수 없는 관계다. 영화 라디오스타 대사 중에 별은 말이지 자기가 혼자 빛나는 별은 없어 다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야가 있다. 아직도 생각난다. 백년의 역사가 빛나기까지 이분의 공이 컸다고 생각한다며 남진을 호명했습니다. 남진은 우리가요 백년의 축제를 기념하는 시상식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다. 데뷔가 엊그제 같은데 선배 자리에 서 있다. 안성기가 공로상을 주신 건 선배로서 공로를 세우라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공로를 세우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트로트 어워즈에서는 최고참 남진과 삐아기 정동훈이 파트너를 불러 주목을 끌었습니다. 남진 그는 누구인가 운명 김남진 1945년 9월 27일 나이 75세 174cm 74kg 출생 전남 목포시 창평동 학력 한양대학교 영국영화학사 종교 기독교 불교 기독교 예장합동 1993년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잠시 불교로 개종했다. 2000년대 이후에 다시 개신교로 재개종했습니다. 개종 직후에는 평강제일교회에 다녔다가 2단 논란으로 인해 죽전동에 있는 새 에덴교회로 옮겼으며 2017년에 새 에덴교회 단임 소광석 목사 장로로 임명되었습니다. 병역 대병대 병장 만기 전역 남진 최고의 음식 베트남 파병 당시 어머니가 보내주신 담그자마자 부쳤는데도 오는 도중에 다 쉬워버린 파김치를 동료들과 싸워가며 잘 때도 끌어안고 아껴 먹었다고 한다. 평생 그렇게 맛있는 음식은 다시 먹어본 일이 없었다고 자녀 일남 삼녀 데뷔 서울 프레이보이 레스토랑의 밴드 마스터로부터 당시 최고 인기 가수 나미래의 곡을 만들었던 작곡가 한동훈을 소개받고 그로부터 자신의 음악학원에 등록하고 연습생 생활을 할 것을 제의받는다. 영화 배우의 길을 꿈꿨던 그였지만 당시 순전히 학원에 있던 여학생이 이뻐서 등록을 하고 연습생 겸 연예가 아닌 연애 생활을 시작한다. 불과 몇 개월 후인 1965년 드디어 첫 음반을 레코딩하게 된다. 데뷔곡은 한동훈이 작곡한 서울 프레이보이라는 스탠다드 팝을 연상시키는 곡이었지만 철저하게 폭망하고 실망한 그는 목포로 낙창했습니다. 두 번째 곡 연애 영번지도 첫 번째 음반과 달리 방송도 제법 타고 히트 바로 직전까지 갔지만 당시 노래 제목이 퇴폐적이라는 이유로 국가에 의해 금지국 처분이 되었다. 두 번째 음반도 실패를 하자 그는 다시 고향 목포로 낙행하여 술로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그의 어머니가 두 번째 앨범에 담긴 다른 곡인 울려고 내가 왔나라는 트로트곡을 밀면서 이 곡으로 다시 도전할 것을 권유했다. 이 곡은 2집 레코딩 중 작곡가인 김영광이 남진에게 부르게 했으나 남진이 트로트 부르기가 창피하다는 이유로 거절했던 곡이었다. 이에 김영광이 그래도 노래가 아까우니 내가 불러서 곁다리로 음반 맨 끝에 넣겠다라고 했으나 그가 사정이 생겨 녹음 시간에 오지 못하게 됐다. 어쩔 수 없이 곡수는 최후에 했기에 남진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녹음해서 앨범 맨 끝에 집어넣었는데 이 곡이 그야말로 대히트를 치면서 남진이란 이름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게 된다. 1966년 박춘석이 작곡한 가슴 아프게가 최고의 인기를 누리면서 그의 mbc 신인 가수상을 수상했다. 1966년 박춘석이 작곡한 이때부터 남진은 영화 배우로도 대활락하게 되며 가요계와 영화계를 넘나드는 빅스타의 자리에 올랐다. 그 후에 나온 로코빌리 스타일의 불멸의 히트곡인 마음이 고와해지는 그를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만 국한시키지 않고 가요계의 독보적인 캐릭터로 인정받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잘생긴 얼굴 그리고 엘비스 프레슬리를 모방한 창법과 무대 액션의 당시의 소녀팬들은 열광하기 시작했고 이는 그 후 그대요 변치마오 님과 함께 같은 대표곡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빠 부대의 원조 대한민국의 트로트 황제 당대 최고 미남으로 오빠 부대의 원조격이라 불릴 정도로 높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남진과 나우나 자타공인 1970년대 한국 가요계의 아이콘으로서 라이벌 나우나와 함께 한시대를 양분했던 슈퍼스타이다. 남진과 나우나는 모두 레전드이고 가황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한국의 엘비스 프레슬리 원래 스탠다드 팝과 엘비스 프레슬리의 로쿤롤 창법을 선호했고 선이 굵은 저음의 남자던 보이스를 가지고 있다.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중반까지 최전성기에 트로트와 로코빌리 로쿤롤을 오고 가면서 다양한 장르를 소화했다. 특히 엘비스 프레슬리를 깊게 의식하여 엘비스를 벤치마킹한 것도 유명하다. 그가 부르는 트로트는 다른 트로트 가수들에게서 나오는 뽕끼가 덜해서 지금 들어도 중화하고 세련된 느낌이 든다. 90년대 두 번째 컴백 이후로는 나이도 있고 해서 트로트곡 위주로만 발표했습니다. 영화계에서 신성일과 경쟁했던 남진 남진 영화 70여 편에 출연 70편의 영화 중 남진의 스크린 데뷔작 1967년 울려고 내가 만나 스크린 데뷔 대성공 남진은 가수로도 유명하지만 1960년대 한국 영화의 황금기에 활동하면서 70여 편의 영화를 남긴 영화배우로도 유명하다. 당시 최고의 여배우였던 윤정희, 문희, 남정님 등과 주연급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흥행작들에 출연하였다. 박상호 감독의 연출작 가슴 아프게 역시 서울 동화극장에서 손익 분기점을 훨씬 뛰어넘은 5만여 명의 관객들을 동원했고 남진이 직접 불렀던 영화 주제가까지 대히트하여 국민가요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엘비스 프레슬리라 불리우는 남진은 지방 출신의 청년이 가수로 성공한다는 내용에 그대 변치마오, 가수왕 같은 자전적인 영화들을 찍기도 했으며 10여 년간 배우로 활동하며 다양한 장르의 영화에서 다양한 캐릭터를 연기한 남진은 영화 배우로 진출한 가수 중에 가장 성공한 케이스였다. 그와 경쟁 관계에 있었던 가수 나훈아 역시 1970년대 초반에 미움이 변하여 풋사랑 등 몇 편의 영화의 주연으로 등장했지만 양쪽으로나 질적으로나 남진과는 비교하기가 힘들다. 남진과 해병대 남진 월남전 참전용사 한창 인기를 누리고 있던 때인 1968년에 해병대에 입대했고 이후 베트남전에도 파병되었다. 남진이 무릎팍 도사에서 말한 바에 따르면 원래 1년간 파병 가기로 되어 있었지만 귀국하여 베트남에서 동료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은 대한남아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여단장에게 부탁해서 2년간 파병 생활을 하게 됐다고 한다. 수많은 동료들의 전사를 겪으면서 사람은 죽으면 다 똑같다라는 사실이 와 닿았다고 한다. 언론에 나온 월남전에 파병된 남진의 모습을 담은 사진은 파병 초기에 촬영된 것이라고 한다. 베트남의 날씨가 너무 더워서 나중에는 군복을 제대로 입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남진의 인터뷰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몇 차례 죽음의 위기를 넘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남진 조폭 피습 1989년에 조폭에게 칼로 허벅지를 찔리는 큰 부상을 입었으며 지금도 한쪽 다리가 불편하다고 합니다. 허벅지는 큰 동맥이 지나가는 곳이라 조금만 옆으로 맞았으면 그 자리에서 사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목포 남진 야시장 남진 야시장은 목포시가 지난 2015년 10억 원을 들여 자유시장에 개장해 매주 금 토요일 오후 6시에서 10시까지 운영되어 왔습니다. 영화 국제시장과 남진 영화 국제시장에서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의 멤버 윤호윤호가 1970년대의 아이콘이자 당대의 아이돌 스타였던 가수 남진의 베트남전 참전 시절을 연기했다. 작중에서 전투 기술면에서 상당한 베테랑인 것으로 나온다. 능숙한 전라도 사투리와 털털하고 정감있는 캐릭터로 영화에 활력을 더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베트남 전쟁으로 파견을 간 주인공들을 위기에서 구해주는데 작중 주인공 윤독수의 생명의 은인이라 부인한테 가수는 남진이라고 주장하며 언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수 대비 55주년을 기념해서 수익금을 전액 기부했다. 트롯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남진 장로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를 전하는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